골프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심도 있는 정말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인 임팩트 레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내가 공을 칠 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그럼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운스윙 제가 세 가지 조건 말씀드린 영상 보면서 펌프들이 두 번 하고 치는 연습법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푸는 느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왼손 이 세 손가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제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손이 끌려올 건데 이제 하체가 돌기 때문에 손이 끌려온다고 했죠 끌려올 건데 이때 이 왼손 세 손가락의 악력이 유지되면서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받쳐주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백스윙도 잘 올리고 다운스윙 스타트도 잘 했어요 트랜지션도 잘 했는데 특히 악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하고 왼손 세 손가락의 힘이 풀리면서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의 무게가 내가 왼손 세 손가락으로 받쳐져 있는 게 아니고 헤드 끝으로 전달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패스팅이나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잘 하시려면 첫 번째 내가 백스윙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다운스윙을 진행했을 때 왼손 세 손가락으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받쳐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세 손가락을 잘 받쳐준 상태에서 힘을 풀어주셔야만 내가 정확하게 다운 블로우로 공을 칠 수 있고 또 축이 오른쪽에 오면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올려 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고급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왼손 세 손가락으로 받치고 내려와서 오른손을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내려 칠 때도 그렇고 제가 파리채도 많이 말씀드리고 수건 터는 법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에는 저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올려서 내려 칠 때 여기서 위에서 푸는 것도 아니고 뭔가 끌고 와서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본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을 지나오면서 이제 클럽을 헤드 무게를 풀어줄 때 뻗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관절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윙을 하는 도중에 우리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관절을 절대 어느 한 구간도 펴는 구간이 없습니다 근데 프로들 스윙 보면은 백스윙 때도 쫙 펴고 임팩트 때도 쫙 펴져 맞고 팔로우 때도 쫙 펴져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션 자체가 그렇게 펴져 보이는 거지 절대 어느 관절에 힘을 줘서 풀게 되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끌고 왔을 때 왼손 세 손가락으로 압력을 받쳐주고 이 클럽의 헤드 무게를 펴게 되면 임팩트 때 제가 지금 어깨랑 팔꿈치랑 손목이 다 펴지게 되면서 왼쪽이 블락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팔이 펴지게 되면은 이제 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땡겨질 수밖에 없고 블락이 돼서 오히려 치키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오신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손을 절대 펴시면 안 돼요 팔을 절대 펴신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클럽을 놔준다 놔서 보내준다 골프는 히팅이 아니고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 자체를 절대 어느 한 구간도 펴는 느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한 후에 탑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펌프들이 두 번 하죠 두 번 하고 여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드릴게요 팔을 펴서 공을 임팩트 펴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왼손 세 손가락을 클럽 헤드 무게를 받쳐준 상태에서 몸 회전하면서 같이 그냥 툭 보내주는 연습을 꼭 하셔야만 내가 몸의 회전의 흐름이 막히고 펴주면 블락이나 치키닝 같은 게 나오실 수 있으니까 어느 한 구간도 골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막히거나 펴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체를 놔주면서 몸통이랑 회전이랑 같이 푹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우리는 손이 뒤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 허벅지 앞에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몸에 회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운 블로우도 내가 인위적으로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이 스윙의 흐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습하는 거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골프장 연습장에 가셔서 한 시간 연습하실 때 난 오늘은 이 연습만 하겠다 절대 오늘은 드라이브 안 잡고 난 7번의 임팩트 연습만 하겠다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펌프 드릴 두 번 하나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하나 둘이 아니고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내가 몸에서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천천히 오른쪽 허벅지 앞 둘 오른쪽 허벅지 앞 여기서 왼손 세 손가락으로 헤드무기 악력을 받쳐준 상태에서 가볍게 몸 회전이랑 이 느낌 흐름을 잘 느껴야만 내 골프가 완성이 되고 나만의 타이밍이 완성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프로여도요 내가 궤도나 스윙 이런 거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이 타이밍은 프로들이 대신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타이밍을 응용해서 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도 연습량이 현역 프로들도 많은 게요 난 이론도 알고 단 다 알아 근데 왜 연습을 하냐면 나만의 타이밍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똑같은 느낌으로 공을 치려고 해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까지 끌려온 상태 이때 왼손 세 손가락으로 헤드무기를 받쳐주고 몸에 회전 막지 않고 그냥 툭 이 타이밍 연습을 하시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내가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다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연습법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채 없이도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이 연습법 하시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내가 몸에서 어디까지 끌고 와서 어디서 풀어줘야 되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요 제가 골프공이나 탱탱볼이나 이런 공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으로 이제 공을 들고요 뭐 골프공 아니어도 탱탱볼로 처음에 골프공이 이제 좀 무거워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탱탱볼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끌려오고 끌려오고 여기서 몸이 회전하면서 공을 던져야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공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빨리 풀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이 처음에 바닥을 향해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정확한 타이밍까지 회전해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끌려와서 던져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다가 힘의 방향을 팔을 펴게 된다던가 아니면 손목이 풀리게 되면 공의 방향이 땅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하실 때 백스윙 올리신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천천히 하나 둘 몸에 회전하면서 셋 이렇게 앞으로 공을 던져주는 연습 짝지어서 하셔도 돼요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이 연습을 정말 이 드릴을 연습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편집자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할게요 잠깐 일로 와볼래? 야구로 따지면 투수라고 생각하고 포수라고 생각하고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회전 셋 근데 만약 여기서 뭐 세게 한다고 해도 여기 땅바닥으로 내려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고마워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내가 어느 타이밍에 공을 회전하면서 놔줘야 공이 똑바로 또 멀리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연습 드릴은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탁구, 테니스, 야구 이런 스포츠들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스포츠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탁구를 칠 때도 내가 어깨랑 팔꿈치랑 손목,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쳐서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관절은 항상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몸통의 회전으로 쳐야 하고요 그리고 야구로 따지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관절들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온몸을 쓰면서 던지지 않죠 항상 관절들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공을 끌고 와서 몸이 열리면 회전되면서 끌고 와서 풀어주는 타이밍으로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에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관절을 임팩트 때 팔을 쫙 펴서 하는 스윙과 관절을 내가 펴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구부리면서 넘겨주는 스윙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임팩트 구간에서 양팔을 쫙 펴서 치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되냐면 저는 공을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엘보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관절에 무리가 와요 특히 남성분들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관절들이 펴게 되면 이 진동 클럽 패드가 땅에 떨어지는 이 진동이 모든 팔에 양팔에 내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무리가 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항상 부상이 없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팔을 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뻣뻣해 보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관절을 난 펴지 않고 모든 관절을 구부리면서 구부리면서 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연습할 때는 딱 그것만 생각해요 나는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까지 이 헤드무게 왼손 세 손가락으로 유지 그리고 구부리면서 그냥 회전 한번 쳐볼게요 오히려 클럽 헤드도 무게도 더 잘 느껴지면서 몸에 부상이 없는 스윙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내가 하루하루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연습법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레슨 들으신 거 적용하시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팔에 힘을 어디서 쓰냐 뭐 그럼 힘을 어떻게 전달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골프를 스윙을 할 때 팔을 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접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절들을 항상 접는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팔에 힘 다 풀고 스윙 왔다 갔다 이 진자 운동 스윙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랑 임팩트 레슨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 임팩트 하실 때 이제 이 왼손 세 손가락으로 헤드무게 받쳐준 상태에서 회전력으로 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원래 치시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비거리도 더 늦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시니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부상을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올바른 연습법으로 연습하시면서 더 좋은 골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골프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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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